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산 남천중학교에 위치한 오륙도 배드민턴 클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오륙도 클럽이 기존 용호동에서 지금 남천중학교로 옮겼는데요 신난마루 이 강당이 새 건물로 새로 2017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조립식 인가요 네 벽돌은 아닌 것 같고 조립식과 콘크리트가 지금 섞인 그런 구조물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략 7시 정도에요 사람은 있을건데 1층에 종수기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타고소리가 됩니다 스트로프 2층으로 보니깐 샤워실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샤워실은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샤워실 남역 신난마루 개관식도 있습니다 6월 15일날 거의 최근에 지금 아주 최근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촬영 코트는 이제 4개고 4개고 코트가 이제 4개입니다 4개고 굉장히 지금 깨끗하네요 그리고 조명도 LED 조명이 LED로 지금 되어 있고요 코트가 4개 레슨도 있고 저녁 유럽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남천중학교 부산 남천중학교에 있는 오르토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